뜨신 친구들 안녕 안녕 와아 이벤트 다 안 까먹었지롱 아 네 아 네 오늘이 또 이제 화요일입니다 1월 5일 어 2021년 첫번째 화요일 그죠 첫번째 그거 그 모두 참여 이벤트입니다 어 바쁜 관계로 또 이제 또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또 이제 급하게 또 이제 부랴부랴 또 이제 잡히는거 막 쥐어 쌓았어요 아 네 그래서 이번 이벤트는 모두가 참여하는 이벤트지만 방식은 저번처럼 그 룰렛 돌려서 점수제로 할거고 룰렛은 15번 돌릴거에요 어 궁금하신 분은 지난 지난 이벤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거고 어 아니면은 이따가 어 이벤트는 오늘 저녁 10시 즈음에 9시 반 10시 즈음에 할거 같거든요 할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오셔가지고 어 설명을 또 들으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그리고 뜨신 친구 화이팅은 가산점 2점 그리고 그리고 커피 등급 이상 가산점 1점으로 시작해요 어 자주 오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모르시겠지만 지난 영상 네네 보시는 걸로 하고 있다가 이벤트 당일 당 할 때 오시면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일단은 그 상품은 요렇게 보시면은 어 묻지마 묻지마 그 세일실에 지금 들어가 있는거 두가지를 골라서 이렇게 두벌 씩 한번 넣어봤어요 한번 써보시라고 해서 두팩 어 4볼 씩 두팩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한벌 씩 나와있는거 한벌 씩 나와있더라구요 목도리실 프리미엄 울 그리고 요것도 울인데 어 요거는 이게 뭐냐 어 잠깐만요 아 네네 저러갔었죠 아 네네 이거는 그거 이거는 울실이랑 요건 뿌띠목도리 하나 나올거고 이 두개의 실은 같은 실에 지금 라벨이 떨어져서 그런데 그래서 배색해서 뜨면은 뭐 뭐 모자나 뭐 뭐라도 하나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수면사 합사된 거에다가 망고실 어 요거는 핑크색이랑 요건 요렇게 팥죽색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있고 어 담담사 어 검정 보라 검정 파랑 그리고 이건 모헤어 뭐 담담 모헤어 실 샘플로 받았던 건데 어 저는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네볼 이렇게 그냥 어 날립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등장한 폴리실 이렇게 어 네볼씩 어 파랑이 들어간거 한세트 노랑이 들어간거 한세트 해가지고 총 10분 어 꽤 드릴거구요 아 물론 착불이에요 착불 어 착불이에요 그리고 마스크 이제 그러니까 10분 드리고 마스크 요거 어 장동민씨가 여기 사진 찍혀있군요 네 마스크 하나씩 껴 가지고 당첨되신 분들한테 그래서 한팩 플러스 마스크 하나씩 해서 이렇게 해서 10분을 추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은 오늘 저녁 어 9시 반 10시 쯤에 할 것 같구요 자세한 설명은 또 있다가 또 저녁에 와서 또 들으시는 걸로 하고 아무튼 네 오늘은 또 모두가 참여하는 거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구요 그러면은 어 어 어 어 다들 어 맛저녁 하시고 또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이따 봬요 뜨신 친구들 안녕 아 잠깐 킵되어져 있는 현황을 잠깐 알려드리자면은 요렇게 지금 어 그거 제가 아직 킵하고 있는 어 상품들이에요 그거 택배를 주문하실 때 같이 이제 묶음 배송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얀지 님 반탄소년단 님 보니 님 쭌쭈니 북극곰 님 순정 님 그니그니 님 이거는 주문했는데 제가 실수로 빼먹었죠 하하하 한번 쓱 어 큐빈 님 류수정 님 도도 님 엔제 에이치 님 서영맘 님 김선정 님 그리고 레몬 7 님 별꽃 님 음파파 님 코기 님 하람 씨 님 이은자 님 요렇게 와 되 ank咬정 님 네 개 킵 되어있다 하하하 7 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일단 은 키 펴달라고 하시면 이렇게 킵 해주구요 그래서 택배가 착불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묶음 배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필요한 거 있을 때 같이 받으셔도 되고 하니까요.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혹시나 제가 이렇게 모아놓긴 했는데 중간에 어디 누락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 것도 뭐가 있는데 빠졌어요? 하면 말씀해 주시면 찾아보고 챙겨 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뜻인 친구들 진짜로 안녕! 빈코토리 빈코토리